안녕하세요 정카트 정원입니다 포인세치아를 기르다 보니 여러분과 정보를 공유하는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제가 이 포인세치아 키우고 있는데 이파리가 오두둑 떨어지더라구요 요거는 들어온 지가 얼마 안되는 아이인데 취의를 많이 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뿌리 쪽에 너무 많은 영양제를 한 무더기 넣어놨길래 그게 비기 싫어서 분갈이를 해줬답니다 그랬더니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파란 이파리들이 다 우두둑 떨어졌어요 어 그래서 이 포인세치아에 대해서 잘 알아보니까 어 키울 때 주의할 점이 참 많더라구요 그 근데 이 포인세치아 꽃말이 너무 좋지 않으세요 어 행복과 축복 그래서 12월 달에 크리스마스에 이거를 선물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 선물할 때는 좋아요 그 사가지고 가는 동안에 어 포장을 잘 못하면 얘네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다 말리고 떨어지고 이랍니다 왜냐면 얘네가 움직이는 걸 굉장히 싫어한대요 환경 변화 있는 거 싫어하고 또 바람 추위 싫어하고 얘네들이 어 그 멕시코가 원산지 인데 거기에서 3,4m 까지 자란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춥잖아요 12월 달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엄청 못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원에서 살 때는 화원은 따뜻하잖아요 그 사 갖고 나오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집에 가면은 따뜻할지언정 중간에 우리가 그냥 뭐 봉지나 뭐 이런 데 담아 오면 안 돼요 꼭 포장을 굉장히 잘 하셔 갖고 이게 변동이 없이 애들을 사 와야지 저와 같은 실수를 안 한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어 요거를 삽목을 했어요 잘라서 이렇게 마디 한 세마디 정도 해가지고 어 잘라서 삽목을 했는데 여기 하얀 진이 나오잖아요 독성은 그렇게 없지만 피부 알러지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요 포르말레이드 뭐 이런 거를 제거하고 또 습도 조절하고 이러는 때는 좀 탁월하다 그러더라구요 기능이 그리고 요기 안에 보면은 요 빨간 거 안에 초록색 동그란 게 꽃이에요 네 이 빨간색은 이파리가 이렇게 붉게 물들은 거랍니다 그래서 이파리가 꽃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파리가 빨갛게 안토시아닌이 아주 뻑게 올라왔는데 어 이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빨갛게 하는 방법이 포인세치아는 또 12월 12일 날이 그 미국에서 정한 포인세치아의 날이라고도 하는데 물은 이제 어떻게 주시냐면은 말랐을 때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흙에 손가락을 넣어 가지고 손가락 한마디 정도 그 안에가 물기가 살짝 있을 때 겉흙은 말르고요 그럴 때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밑에 물바지에 물이 있으면 꼭 따라 주시구요 가습하지 않게 하시고 또 얘는 말리는 것도 싫어해요 되게 까다로운 아이죠 그러니까 물기가 어느 정도 손가락 이렇게 찔러 봤을 때 한마디 정도가 물기가 됐을 때 제가 이렇게 삽목해서 빙수 잔에다가 꽂았더니 너무 예쁜 거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언제 저기 한 성장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시니까 개화기는 18도에서 24도 시가 좋고요 겨울나기 온도는 10도 시 정도 그 정도래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나라에서는 공원이나 뭐 축제 장소 노지에 이렇게 키우지만 저희 나라는 그게 안 돼요 추워서 그래서 가정에서 키우시는 경우에는 3,4시간 정도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장소요 그리고 화분은 4,5월에 이제 가지치기 해 주고 그 다음에 물 주다가 5월에서 9월 사이에 분갈이 해 주시는데 분갈이를 해 주시는데 분인 크기는 얘네들이 이제 그 너무 작은 거에서 갑자기 큰 걸로 옮기지 마시고요 5cm 정도 큰 화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안에 초록색이 꽃이에요 그리고 5월에서 9월 사이에 이제 분갈이 해 주시고요 10월에서 11월까지는 이렇게 빛을 막아 주셔서 잠을 재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식물도 이제 잠을 자야지 14시간 정도 6시부터 다음날 다음날 8시까지 잠을 재우고 또 충분히 낮에는 빛을 보게 하고 그래서 이 확실히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12월부터는 이제 빛 안 가려 주도 되는데 그때는 이제 아주 푸르게 빛나죠 그래서 겨울에는 비료를 하지 않는 게 좋대요 그리고 분갈이는 여름에 하시면 좋은데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게 되는 거죠 그 번식은 여기 포인세치와 윗부분 잘라서 삽목하시면 되고요 10에서 15cm 정도 잘라서 하시면 됩니다 12월을 아주 근사하게 보낼 포인세치와 여러분 함께 키워보면서 우리 멋진 12월 달 보내세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Olivia